처음 들려드릴 곡은 리얼리티의 신곡 러브레터 입니다. 저희 앨범의 발라드곡인데 장홍규 작곡가님 곡으로 다이아몬데이에서 최고의 발라드가 나왔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러브레터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. 3번 트랙인 문 라잇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작곡가 이기 형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아주 이기적인 사운드가 돋보이는데 괜찮았나요? 속이 장난 아니다. 저는 송중이처럼 대본 안 보거든요.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바로 처음 공개하는 저희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죠. 러브레터와 문 라잇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! 이런 사랑 노래 너무나 많아 하지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You don't understand, you don't love me 어느새 너에게 빠져버렸어 처음엔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실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 뒤눈 안 내도 네가 웃어주게 바랬던 건 역시 욕심이었나봐 Oh baby it can't be all like this 떨려오는 내 멈춰낼 수 없었어 솔직한 내 맘 편지에 담아 너에게 말하고 싶어 온통 네 생각뿐인 내 심장을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I wanna know 와우 이 밤이 어두운 날이야 사랑이 달빛을 타고 내려 몰래 내 맘에 흘러내려 가슴이 뛰는 밤 싫어 때도 없이 아름거려 너 왜 어떻게 들어왔니 I think about you 지는 같은 어둠을 뚫고 다가온 그나마 같진 않게 지켜줄게 너를 Moonlight 너에게 가는 길을 비춰라 달려가 아닐 수 있게 Moonlight 남이 다 아름다운 이 밤에 끝에 참을 할 수 있게 빛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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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이 소중한 빛도 하나면 돼 빛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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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된 밤에 빛처럼 이 site 및 그나마, 이, denomin presentations 빛의 박용카ű 빛처럼 빛이된 춤춘이 빛처럼 빛 than're 빛처럼 집 Hera 보건 George 뚜를 달 헤들에게 빛처럼 빛처럼 빛처럼otch 빛처럼 빛edo 빛처럼 빛처럼 순 다가 온 Eggs 빛처럼 빛mente 이fu 감사합니다.